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의학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병을 치료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담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죠 하지만 병은 환자에 따라서 열이면 열 모두 다른 상태로 발병하게 됩니다 가장 순한 암과 가장 무서운 암, 갑상선 암의 두 얼굴인데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갑상선 암은 가장 순한 암의 모습으로 말끔하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